어 그럴때되요 어딜 보고있어? 어딜 보고있냐고? 어딜 보고있냐니까? 어딜 보고있냐니까? 사가트 사가트 한번 연습해보자 어?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좀 안좋네 자아 요렇게 재밌게 때려죽이기 그렇지 이거 봤죠 어떻게 재밌게 때려주게 되나 감사합니다 자아 요런식으로 예 그렇죠 맞아요 가자 무동사님 그냥 중립해놓고 강발차기 하면은 예 돌려차기가 나가요 어 아 거리도 있습니다 또 어 이거 타이밍 안나오는데 아우 세게 때리네 이친구 아우 세게 때리네 이친구 아우 단단 안나갔고 아우 아우 재밌게 해요 이친구 마이걸 마이걸 상대방이 날아올때 큰 발차기 예 거리가 안맞아서 물구나무가 되는겁니다 아이고 이거 또 재밌게 죽을라고 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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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빨래질 당하다가 왕재만나러 갔는데 자 요렇게 자 이친구의 싸갓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싸갓라 가면 장기 에프스테이지가 좀 많이 나와요 어 되게 맞출려고 그러네 자 요렇게 스톱 만들고 아우 이렇게 기술이 안나가지 오늘 자 요렇게 어이 좋아 요번에 잘 기다렸다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자 요렇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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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치 장풍 쏘면 그거 다 보여 요거 걸렸지 자 아 기술들이 다 막히네 아 잠깐만 아 서커스 좀 하고싶다 그렇지 자 요렇게 장풍 피하면서 서커튼도 좀 해주고 어 상대방 귀도 좀 눌러주고 자 볼쏘이 아이스쇼에서 나왔습니다 아 반달 안나왔고 아이고 또 피하고 아유 아구참 잘때리고 어우 빨리 들어왔어요 좋아 자 너무 너무 또 쇼를 했나 아 이게 발달이 자 이렇게 풀짝풀짝 풀짝풀짝 아 이제 약하고 쏜다 이제 약하고 쏜기 시작했다 파이퍼 마련했는데 이친구 자 요렇게 아우 재밌네요 어 어 아 실수 요렇게 돼요 잘못하면 요렇게 됩니다 어우 또 던지네 아이고야 아 아 나이스 자 이친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어 하다보면은 어 이 친구가 오히려 제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왜 장풍 안나왔어 아이고 쥐어 또 잘못했다 자 어우 이거 왜 안맞니 자 오늘은 진짜 뭐 기술이 되게 안돼 응 그렇죠 물구나무 서는거 바짝 붙었을때 중립에 놓지 않고 때렸을때 어 그럴때되요 어딜 보고있어 어딜 보고있냐고 어딜 보고있냐고 어딜 보고있냐니까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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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구석에서 아주 네 아이고 고통스러웠을겁니다 어 이친구도 자꾸 제가 점프 뛰니까 같이 점프 뛰어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점프 때리면서 저는 큰손으로 누르니까 점프 뛰다 이친구가 또 맞았어요 아 반달 안나갔어요 아 반달 안나갔어요 아 약간 늦었고 어우 요번엔 또 가만히있고 아 이번엔 승용하네 자 뒤로 반달 아 또 속았죠 이친구 자아 막합니다 그렇지 요런거 요런거 잘해야돼 요걸 좋아하네 일루와 일루와 다시 또 해보자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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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도 당해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친구 고집있네 이친구 고집있어요 아이 그래도 한운불만 팔면 아주 대성할 친구에요 하하하하하하 알았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너가 안통할때까지 계속 할거야 토끼팀도 자 이것도 다 보고있죠 아아 아아 요번에는 대신수 자 요번에도 타아 어어 이제 알았다 와아 자아 이제 문제를 풀었어 이친구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요번에는 안되에에에에엥 아하하 갑자기 가드가 저렇게 됐어 치아 하하하하 쓰읍 중선으로 떴는데 이것이 또 요렇게 자 일루와 또 할거야 아아 반대로 뛰어야되는데 어어 나도 당해 야아 저도 당할뻔했어요 자 요거 되게 재밌네 이친구 완벽하게 마킹될때까지 어 요거를 해결방안을 찾을때까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요번에는 아아아 요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자 다시 와아 요번에는 내가 당했고 쓰읍 이야아 이제는 또 잘 안 통합니다 오호요 오오오오 away 오ů오오 vai 오오오오 다시한번 해보자 너 얼마나하나 테스트해보자 너의 동체시력을 좀 괴로울텐데 오 좋아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았죠 오 좋아 내가 실수 이 친구는 좀 할줄 아는 친구에요 철편하고 하는거 많이 봤나? 흔들어 살려면 흔들어야돼 흔들어야돼 자 흔들어 자 요렇게 요거 위아래 다 때립니다 위의 장풍 아래 장풍 보고 다 때려요 또 간만에 다시는 보여드려야죠 어 아 실수 오우 오우야 이런것도 잘하는데? 오우 뭐야 안잡혔고 오우 아주 거칠어요 자 과연 어 이거 왜 못봤어 자 오우 야 입력 상당히 빠르네요 어 오늘 좀 제가 좀 반응이 좀 안좋은것 같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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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못때리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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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살라면 흔들어야지 저거 리킥 그렇지 오우 오우 오이 삐지겠다 아 아 아 찌파 오우 자 곤주가 아이고 딴거 고르네 하하하하 딴거 골라 오케이 캔 어어 어아잘못했어 그렇지 어어 이게 맴맞아 자 요렇게 때리고 오 너무 좋고 요렇게 자 요렇게 에이 너 싸가트 하지마라 그러면 가일 잡으려고 싸가트 한거밖에 더 되니 오 오 깊숙이 들어와 자 뒤로갔다가 앞으로가서 아이 던질라 그랬는데 자 다시 끝까지 가러갈거야 잡을거야 또 아 잡을라 그랬는데 요렇게 오케이 어어잇잘못했어 아아아아 역참기 실패 쓰읍 야아아아 오케오케 달심을 져주고 블랑카를 해볼까 자 선풍각 되게 좋아하는 친구 어어 수 아아아아엣 오케이 블랑카 콜 좋습니다 요번에도 블랑카 한번 해줄게요 캔 나왔으면 또 블랑카 나와야죠 만약에 블랑카한테 지면 이 친구 또 싸가뚜고 그럴거 같아요 자 니가와라 지민 자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매운맛이요 어 안돼 아 스턴치 아 많이 달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첫판은 괜찮아 욕심을 부렸네요 어 이게 원래 스턴치가 있기 때문에 연속 두번 하면 안되는건데 자 다시한번 자 요거 한번 참고 자 물고 엑스레이 김간호사 어디갔어 자 김간호사 아 오늘 쉬는날이죠 오랜만에 김간호사 한번 찾아봤는데 요렇게 참고 이건 예측 또 때리고 참고 자 피검사 엑스레이 마지막은 요렇게 자 요거 똑같아요 달심으로 싸가뚜 잡는거랑 블랑카로 캔 잡는게 똑같습니다 똑바로 보기만 하면 되요 어 이번에 바이슨이야 바이슨 바이슨 아 요번엔 뉴루다네 뉴 토이샤크님 어서오세요 거마 거마 유루는 거리로 상대해볼께요 아 빠르다 유루 확실히 빨라 요거 아 지나가네 자 엑스레이 꿀 올림어택 어 오케 그렇지 같이 맞고 어 오오오 오오 오오 아이구야 이거 어여 좋아요 아 아 아 이런 하아 롤링이 안나갔어 자 다시 어우 유도 보고 때렸어 아우 좋아 요렇게 맞고 아하하하 어 자 요렇게 아우 재밌네요 토리빙님 동체시력 엄청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유는 장풍이 빨라서 다치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좀 어려워요 어우 이거 봐 잘 안돼 이런거 물고 그러면 요런걸로 해야지 요것만 할게 쇄신을 신고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게 맞네 거리 좀 실패 야 요거 좀 아쉽네요 요번에는 뭐 해볼까요 정마담 정마담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리 정마담 얼굴 한번도 못봤으니 자 한번 볼게요 친구 잘해요 그래도 에잇 잡아 그렇지 던지고 어어 우와 잠깐만 잘한다 와 확실히 잘한다 이 친구가 네 류도 잘하는구나 삼국지 일로와 어 나이스 아 바로 던지고 야 종마담 안되겠는데 이렇게 와 그래도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참았어요 역잡기 누르면 승용 맞을 것 같아서 아니라 다를까 승용을 했네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요걸이 그렇지 요거 또 당하는구나 어우 좋아 어어 야야야 야 같이 뛰게 어어 잘못했어 자 요렇게 어 또 약발 짤짤이 쓰고 있었죠 아 신나서 좋아하네요 예 정마다 자 호구 베껴 먹자 정마다마 호를 문지르면 팬티를 보여줘라 하나도 안 변했네 오우 나 때릴라 그러지 자 자 자 피카바 나 드럼통 밟게 나 드럼통 밟을꺼야 자 자 자 요번엔 또 캔으로 하네 오케이 캔 오케이 알았어 자 세잡기 한번 더 잡고 어 약발로 뛰네 어어 또 남아트려 어 안돼 아 어딜 보고있어 역시 캔오빠는 무서운거 어어 너는 안된다 자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자 아 넌 내 상대가 안돼 내가 캔으로 하면 너 이겨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봐요 유료했는데 추리한테 지니까 자 오케이 홀 다시 한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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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왜 맞은겨 자 아 봐줍니다 자 자 봐줘봐 그래 어어 끝까지와서 잡고 아 아 자 어어 이 친구가 나를 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바이슨으로 해줄게 요번엔 바이슨 난이도를 좀 올려줄게요 캔 한번 해볼까 캔 캔캔 가보자 자 캔캔 한번 가보자 야 자 풀어 자 오케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오 어어 아잠깐만 잠깐잠깐 자아 아잠깐만 야 아잠깐잠깐잠깐 엠깐만 돌려주려다가 당했어요 어 도발을 하고 있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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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런식으로 아 안돼 안돼 자 더 돌려줘야돼 자 더 어떻게하면은 이 친구 심리를 더 자극할수 있을까 오늘은 그걸로 가자 자 던지고 자 요렇게 자아 잠깐잠깐잠깐 자 마무리를 어어 자아 감승용으로 아유 더 돌려줘야죠 에 근데 이 친구가 좀 야호 오를만은 합니다 자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잘못을 했어요 먼저 아 지금 정신착란이 왔습니다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막 네버를 엄청 돌리고 지금 비참해요 지금 자 아 캔으로 이기고 싶다 이렇게 아 기다렸다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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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이러고 던져 이러고 던져 자아 이러다가 이러고 나 안해 이제 나 삐졌어 나도 삐졌어 이제 나 안할거야 너가 해 나 이제 안와 나 이제 안해 나 이제 안해 너가 해 너가 나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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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날뻔 했다 자아 잘 피할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자 미안해 미안해 근데 도발을 하면은 나도 좀 해야지 그래야지 컨텐츠가 재밌지 자 다시 자리 바꾸자 자 자리 바꾸자 나 넘어갈게 아 좋아 나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더라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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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영업 종료했어요 자아 이러고 거기서 붙으면 또 내가 이득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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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됐어 이제 도망가 완전히 걸어 잠글거야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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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끔 때려 때려 그렇지 자 에너지 똑같이 해줄게 자 에너지 똑같이 더 더 자 한 대 더 됐어 아아 넘어가 어어 이제 됐어 이제 문 걸어장근다 자 이제 문 닫았어요 자 열심히 줄넘기 한번 해보자 자 고무줄 끈으로 오고있어 이 친구 지금 하하하하 자 고무줄 끈으로 오고있어 자 이렇게 마무리 자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 미안해 친구 근데 뭐 뭐 재미로 하는거니까 어 너무 거지게 할 필요는 없고 어 그리고 도발 너가 막 흔들어서 나도 똑같이 했어 어 그냥 즐기면 됐지 뭐 아아 다른 삼국지가 들어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